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승재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해수배터리 시스템과 활용 방안, 기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수배터리, 이름만으로도 벌써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바닷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라뇨. 해양에서 일하고 바다에 관심 있는 우리들이 꼭 써야 될 것 같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컨셉 자체가 저희 연구진이 최초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컨셉입니다. 해저 이말리라는 책,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줄베른이라는 작가가 1869년, 아주 옛날에 쓴 책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모 선장이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슬라이드 하단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전기를 바다에서 얻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2.66%의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있다. NACR, 염화나트륨이 있다. 여기서 이 나트륨기를 활용해서 전기를 얻는다라고 무려 1869년도에 얘기했습니다. 해수배터리라는 게 대단한 컨셉을 저희가 제창한 게 아니고요. 1869년에 나오는 저 컨셉, 저걸 실현시킨 겁니다. 바닷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이 기존 배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모든 배터리는 상식으로 통하던 컨셉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좌상단에 있는 조그만 코인셀부터 핸드폰 배터리 점점 커져서 차량용 배터리나 ESS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까지 이건 항상 동일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좌상단에 정리된 것과 같은 기존 배터리의 상식입니다. 해수배터리의 기본 동작 컨셉을 우상단의 그림으로 폈는데요. 해수배터리는 양극, 음극 두 개 중에 음극을 바닷물로 대체합니다. 바닷물에 있는 나트륨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면서 충방전을 수행합니다. 양극, 음극 두 개가 있던 게 이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가 있던 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배터리와 크기, 배터리의 크기나 무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나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면 배터리의 용량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코스트 브랙다운을 펴놨는데 써있는 것처럼 음극을 구성하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바닷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독립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런 화학 반응 이런 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상단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충전할 때 바닷물에서 나트륨 미온을 빼면서 충전한다라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뺀다. 이게 뭐죠?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뺀다. 소금기가 빠지면 바닷물은 담수화가 됩니다. 배터리 원래의 목적 그대로 충방전을 하면 부가기능으로 담수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를 방전시키고 나면 저 배터리의 아래쪽에 하얀 가루가 조금 쌓입니다. 그 가루. 소리움 카보네이트. NA2CO3라는 가루가 쌓이는데 이 가루는 생성되는 시점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CO2와 반응을 합니다. 앞쪽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주제들. 카본 캡처하는 시스템 용도로 부가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던 게 하나로 됐습니다. 크기가 반. 무게도 반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바다에 적용되는 모든 장비, 이동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좌상단에 보시면 소형 비콘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작동시키는 건데요. 이제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바닷물과 접촉하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이 될 테니까요. 그 아래쪽에는 바다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해양 무인 이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용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작게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전 세계에 설치된 부위들이 있는데요. 이 부위들 현재는 납축전지 사용하면서 침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전지, 해수배터리 적용해서 쉽 타임만 아껴도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외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해양플랜트, 해양풍력, 터널, 에너지, 전력이 소요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등에도 활용 가능할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CO2를 캡처하는 부가기능, 그리고 담수화하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용초가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해수배터리, 해수전지 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해수배터리 저 셀의 소재 자체는 대학 유니스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키우스트에서는 저 소재를 가져다가 실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배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면 보통 질문하시는, 자주 하시는 내용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화단에 있는 사진, MIT에서 만든 오픈 워터 파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MIT에서 만든 저 오픈 워터 파워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서 해수배터리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실제 바다에서 쓸 수 있게 만들 거냐? 좌측에 있는 사진이 육상에서 실험 중인 해수전지 셀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이름이 해수배터리인데 해수에 직접 노출이 불가능합니다. 적층도 안 되고요. 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도 불가하고 그리고 대용량으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바다에 노출시켜서 사용한다는 단어를 듣는 순간 떠오를 수 있는 문제점 부착 생물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풀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현재 저희 키오스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도에 개발된 300W 타워급의 해수배터리 시스템입니다. 결과물은 우 하단 청색 박스인데요. 저거 가져다가 삐쭉 나와 있는 선 연결해서 쓰시면 일반 충전지 쓰시듯이 쓸 수 있습니다. 물에 막 담그셔도 되고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해수배터리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그 주변에 그림으로 펴놓은 건데요. 저 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터리 쪽에서 말하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넣었고요. 그리고 부착 생물과 관련해서는 엣지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값진 모양이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둥글둥글한 모양이 조금 유리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덴시티가 떨어질 거고요. 어떤 모양이 죽을까 그러면서 해수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형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 이걸 그냥 물에다 넣어놓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 해도 부착 생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전기 충격 장치를 붙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원전취수구에서 차용해온 건데요. 주기적으로 전류로 흘려주면 부착 생물들이 제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부착 생물들이 어느 날 와서 여기 좋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달라붙는 게 아니고요. 먼저 진흙, 머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착 생물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부착 생물이 붙으면 좀 힘드니까 머드가 안 붙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아침마다 머리빗을 때 쓰시는 이 도끼빗 있죠. 이 도끼빗을 셀과 셀 사이에 끼운 겁니다. 그런데 끼웠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끼워도 안 되고 너무 헐렁해도 안 되고 적당한 마찰력을 가지게끔 끼워놓으면 별도의 전기를 넣지 않더라도 하루에 못해도 한두 번씩은 움직일 겁니다. 파도 칠 때요. 이렇게 해서 머드를 없애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께 사용해보십사 드렸더니 너무 무겁고 커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19년도에는 좌상단에 있는 것처럼 모듈형 구조를 택했습니다. 크기는 대폭 작아졌는데 용량은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1kWh급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빌트인으로 BMS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캔 안에 집어넣어서 밀봉하여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필드에 계신 분들께 드렸더니 의견 주신 게 실외역에 노출된 상황에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기 선박처럼 통제된 환경도 용처가 다양할 거다라고 하셔서 좌하단과 같은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투과시키면서 탱크 내에서 해소배터리 시스템을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 역시 부착 생물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서 좌하단의 그림에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울트라소닉 초음파를 적용했습니다. 초음파는 안경 쓰신 분들 쥐잉하고 소리 나는 조그만 기계 안에 넣고 안경 닦으시는 거 그게 초음파입니다. 그걸로 바닷물을 처리를 해줬더니 부착 생물이 현저히 감소된다. 친환경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5kWh급의 해소배터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용량이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300Wh에서 1kg, 5kg까지 이제 늘렸고요. 이때는 바이오파울링을 통제하기 위해서 UVC, 278nm급의 파장을 내놓는 UVC를 붙였습니다. 저 빛이 조사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착 생물이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개발된 해소배터리 시스템을 우상단처럼 실외역에서 돌리거나 야외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우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희 부설연구소인 극제연구소 도움을 받아서 남극에서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산학연 협력 모델의 가장 긍정적인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하단에 있는 유니스트에서는 셀 소재를 연구하고요. 저희 키오스트는 우하단에 있는 것처럼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합니다. 제품화 시켜서 진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상단에 있는 기업에서 가져다가 쓰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느냐? 뭐에 쓸 거냐? 2020년에 진행했던 내용들 6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정리를 했는데요. 좌상단에 있는 건 레저용 보트입니다. 레저용 보트에 집어넣는 일을 2020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다가 전기가 부족하면 보조배터리 쓰시듯이 트롤링 모터를 구동할 때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선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부위는 왼쪽에 있는 건 어구에 붙일 수 있는 스마트 부위 오른쪽에 있는 건 항로 표지용 부위입니다. 여기에 해수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을 실제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온익 압축기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살균 중화 장치입니다. 바닷물의 살균 중화 용도로 해수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만들어진 제품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살균 중화기를 가정용으로 작게 만드는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할 때 안전장치를 쓸 수 있는 세이프티 팔찌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가에서 놀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USB의 무인 수상선에 적용해서 장시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든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처가 무궁무진할 텐데 어디에다가 더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측에 제가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쓸까요? 라는 걸 붙였습니다. 오늘 세천 제목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던 메시지가 이거 하나인데요. 활용처가 무궁무진할 겁니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산학연협력 모델에서 이제 실제 활용할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해수배터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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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